이번 해박을 통해 우리 수목원은 양주시에게 환경보전과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생태교육과 체험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백두대관 수목원이 가지고 있는 수목자원을 향유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관람이나 체험 그리고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백두대관 수목원에 대한 인식을 제공합니다. 백두대관 수목원에 대한 선кв